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구평 준비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칠판에 구 라는 단어를 쓰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난 겨울이죠. 1월 달에 수능 특강이 이렇게 딱 처음 나오면서 영어 영역에서 수특이 출제 많이 되니까 그때 그 학원가가 막 시끌복적 하던 게 1월인데 벌써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벌써 9월을 준비할 시점이 있네요.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퀘스트나 강의로 참 많이 만나 뵀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구평 준비법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기할 건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잡아먹을 걸 확 잡아먹어서 점수를 따먹자.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요.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와 좀 다르게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거 없는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양으로 매일 한 시간 정도만 매일매일 영어 지문을 하면 그 대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쉬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구평을 보는 바로 그날까지 구평 끝나고 나면 내가 퀘스트도 찍을 테니까 본수들은 잘 모르겠고 우선 구평까지만 생각합시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구평 전날까지 어떤 등급의 학생이더라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영어적인 감 매일 한 시간씩 그렇게만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유용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점수 나온다고 보여죠. 그냥 매일매일의 성실함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내가 영어를 좀 못한다. 그냥 확실하고 솔직하게 인정했어. 그런 경우더라도 포기는 안 됩니다. 3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해서 영어적 간만 있다면요. 대신 다른 거 하느라 바빴어요. 뭐 하느라 바빴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으면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겠죠.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들을 극복해내야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조금 부족하다면 아마 2등급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옆에 좀 많이 적어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또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수능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해를 시켜볼 테니까 지금 이걸 잘 듣는다면 국병까지 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보람찬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거고 국병에서도 성적은 분명히 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문제 자체를 풀 때는요. 그냥 해석하는 것 말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답을 찾는 과정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어 문제를 풀 때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주제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주제, 제목, 목적, 요약문 또는 세부 내용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읽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도표, 내용일치, 불일치, 지칭, 출원, 심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 안 적은 게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스킬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이제 9평, 이제 6평을 한번 치러보고 이제 9평을 준비하는 이 시점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스킬을 쓰는 사람이냐 스킬을 쓸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런 구별점에 있어서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제문하고 그다지 상관없고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의 흐름에 맞춰서 반주제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문맥이나 의역, 흐름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빈칸, 그레흐름, 전체흐름 순서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스킬을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 난 영어를 너무 못해. 영어 너무 안 했어. 그랬을 때라도 포기를 하지 말고 그런 학생이더라도 그런 학생은 과감하게 이건 그냥 포기를 해버리세요. 포기해버리고 9평 시험장 딱 들어가서 원래 같은 유형끼리 문제 풀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우선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요양문 안성을 시험장에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풀면 얘를 풀었던 감각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얘네들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끼리 문제 풀면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요지는 18, 19, 20번에 있어도 요양문 안성은 41번, 40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번까지 푼 다음에 요양문을 점프해서 같은 것끼리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될 겁니다. 평상시에도 연습 한번 보시고 세부 내용도 잔잔히 읽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메가스타디 온라인을 듣거나 아니면 대치동 현강이 오거나 학생들은요. 결국은 승부처는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킬을 쓰느냐 안 쓰느냐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킬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아예 스킬을 쓸 여력이 스킬을 쓸 성질의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석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만의 특성을 가지고 스킬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풀이법이 다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의 순서 풀 때랑 전체 흐름 빈칸 풀 때 문제풀이법은 다르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해석과 스킬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미리 빨간 편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1등급, 2등급을 노리는 또 안정적인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이건 진짜 꼭 중요한 겁니다. 연습 문제 5개. 이거 진짜 제가 꼭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6평 대비 영상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학원에서 빈칸 특강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는 순서 특강, 글의 흐름 특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빈칸 문제를 10문제를 풀면은요. 한 10문제째는 빈칸이 대개 능수능란하게 풀려요. 처음에 근데 빈칸 문제 딱 풀어봐. 그러면 빈칸의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쭉쭉 읽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한 빈칸을 한 3문제, 4문제 풀면서 빈칸 문제 자체만의 특색이 머릿속에서 마인드에서 떠오르면서 아 이 문제 마저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그런 걸 문제풀이 감이라고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5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날 또는 시험 전날 감을 좀 살려놓은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빈칸 5개, 글의 여름 5개, 전체 여름 5개, 순서 5개 이 문제를 좀 비축을 해놓으라고요. 그래서 시험 치르기 전날이나 또는 시험 치르는 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보고 3교시 영어 보기 전에 점심시간에 조금씩 풀어놓으라고요. 풀어놓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시험장 들어가면 빈칸 이렇게 풀어야지. 글의 순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그 문제만의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오답 노트나 어디 메모 쪽지에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마다 이렇게 스킬 같은 거 적어놓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5개를 통해서 그냥 해석하면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구평 준비법에 대해서 캐슬 하나 찍자!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큰 어떤 슬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시험 전날까지 계속 그냥 열심히만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에서 많이들 실패를 한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제가 이제부터 준비한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자라는 게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고 나면 열심히 그냥 계획 없이 사실상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영어는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이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그냥 해석만 해서 문제 풀고 이러면 자신의 공부량은 이만큼 공부했는데 잠재력은 이만큼인데 성적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하면 이제 등급이 내가 좀 많이 안 된다. 해석만 하는데 집중하고 양으로 승부해라.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1, 2등급이다. 공부를 좀 했다 한다면 문제별 스킬을 좀 쓸 생각을 하고 그 감이 살려져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문제 5개. 이 문제 참 그렇지 않아요. 양질의 문제를 사실상 상위권 애들 이렇잖아요. 기출문제 다 풀어버리면 고1, 2때 기출문제 다 풀어서 고3때 막상 학원 다녀보면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기출문제 다 푼 게 이미 푼 게 또 선생님들 교재에 있어서 풀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양질의 연습문제 요거는 내가 좀 시험 전날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모아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저번 6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패턴끼리 같이 이렇게 풀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걸 여러분이 꼭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9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6평을 한 번 쳐봤기 때문에 9평에 있어서는 조금 그 당시 6평 때만큼의 긴장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어깨의 힘도 좀 풀리고 좀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설사 9평을 망하더라도요. 별로 이렇게 미리 재솟는 말 하는 건 아니고 망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강의를 많이 했는데 9평 망하고 수능 시험 잘 보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각자 갖고 있는 패턴대로 당당하고 힘차게 9평 시험 날까지 쭉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메가스타의 킹콩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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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